한국어의 닭발 안녕하세요, 썰스테리 입니다. 안녕하세요, 썰스테리입니다. 제가 한국어면 진짜 제일 먹고 싶었던게 닭발이어가지고, 닭발을 시켰어요. 오늘 제가 예전에 한국어의 닭발을 먹겠습니다. 아니면, 닭발을 먹습니다. 잘 먹고요. 한국어는 닭발을 먹습니다. 이 보도 예수? 또는 스와즈 달걀찜 각부진크 맛있다 이게 한국화IT 이 오징이 먼저 내 선택을 선택하자 왜냐하면 저는 안 좋아해요 근데 만약 를 좋아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닭발이 진짜 떡볶고 싶었는데 안 팔아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먹었습니다. 제가 원래 시켜먹는 곳이랑 맛이 좀 많이 다른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. 불스 떡볶이에서 시켰는데 소스가 되게 떡볶이 소스 맛나요. 원래는 펠뉴 닭발을 더 좋아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나올까봐 무뼈 닭발로 시켰어요. 스페이 이것은 아이스크림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이스크림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, 맛있어요 아이스크림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사이에 또 말하고 그리고 이거 먹는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